안녕하세요. 저는 점심 먹고 매일 산책을 하는데요. 회사 근처에 돌나물이 올라왔네요. 이제 막 올라오는 싹이라 초록초록 예쁘네요. 봄나물은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 아이들과 샐러드로 먹으려고 조금 캐서 가져가려고 해요. 돌나물은 산이나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물이죠. 어릴 적 물김치나 초장에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봄에 흔한 식재료 중에 하나로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라고 하네요. 아이들은 야채나 나물을 좋아하지 않아 샐러드로 요거트와 꿀을 넣었어요. 오늘의 요리는 감자전 돌나물 샐러드예요. 감자전에 치즈를 올려 느끼할 것 같아 돌나물 샐러드를 올려 먹어요. 감자전 돌나물 샐러드 아이들의 평가가 궁금하네요. 봄나물로 상큼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는 돌나물 맛있게 드셔보세요. 봄에는 역시 돌나물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